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민감한 시기에 유료 광고임을 대놓고 자랑하는 유일한 시계 채널 도구워치입니다 이유가 궁금하신 분은 의리 하나로 존버 중인 구독자 분들께 여쭤보시구요 그래도 모르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좀 기다려 보시길 위해 암튼 이번에는 멀리 덴마크에서 시계를 보내주셨습니다 포펜하겐에 있는 스코브 안데르센에 근무중인 한국 직업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근데 뭐 이런 것까지 구질구질하게 말해야 하나 싶긴 한데 요즘 뭐 다들 영상 앞부분에 막 말하고 시작하는게 업계 트렌드 같으니까 암튼 뭐 도구워치는 커미션 제한을 정중히 거절하였으며 시계 판매하는 1도 관련 없는 리뷰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근데 도대체 왜 거절한가지? 미쳤나봐 오늘 리뷰는 덴마크에서 온 오토매틱 시계가 아닌데 굉장히 오토매틱 시계스러우면서 그럼에도 오토매틱 시계는 결코 아닌 스코브 안데르센의 1926 SG 스윕세컨즈 모델입니다 덴마크의 스코브 안데르센은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란 동네 절친 세바스찬 스코브씨와 토마스 안데르센씨가 2014년도에 창립한 마이크로 브랜드입니다 대부분의 마이크로 브랜드가 그러하듯 고급스럽고 클래식한 빈티지 시계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브랜드 컨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스코브 안데르센으로 소개가 되었지만 본사 홈페이지와 해외 커뮤니티에는 어바웃 빈티지라는 브랜드로 개인적으로는 어바웃 빈티지가 좀 더 마음에 들긴 하네요 부르기도 쉽고 정확한 명칭은 어바웃 빈티지 바이스 코브 안데르센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모델명이 1926 뭔가 딱 바로 와닿지는 않는데 브랜드 측의 설명을 좀 보니까 수중용 시계 케이스를 가진 첫 방수 손목 시계가 탄생한게 1926년도인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어바웃 빈티지의 첫 다이버 시계 모델명을 1926으로 정하였다고 하네요 참고로 1926년도는 롤렉스의 창립자 한스 빌스토르프씨가 방수 성능을 위한 스크류다운 방식의 용두, 케이스백, 베젤이 포함된 오이스터 케이스에 대한 특허를 영국에서 출원한 해입니다 이 세가지 부품이 서로 결합되면 마치 굳게 닫힌 굴껍질이 외부 일물질을 막는 것처럼 시계를 단단히 밀봉한다고 해서 오이스터라는 이름을 부여한게 아닌가 싶네요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패키징 박스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어바웃 빈티지 바이스 코브 안데르센 둘 중 하나로 좀 통일 좀 하면 좋겠는데 암튼 지금 보시는 모델은 어바웃 빈티지 1926SC 블루 모델입니다 일단 제가 본 첫인상은 오어링크 브레이슬렛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조빌레 붓을 특유의 이 블링블링하고 화려한 느낌보다는 확실히 톤다운된 차분한 인상에 가깝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의 경쟁력은 차별점 있는 디자인과 가격인데 우선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딱 보는 순간 바로 다른 시계가 막 떠오르는 그런 뻔하고 색상한 디자인이 아닌 점은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영상을 통해 눈치 채셨겠지만 조금 오바해서 이 시계는 사이즈가 다 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40mm가 채 안되는 39.5mm 케이스에 12mm 두께 47.5mm 럭투럭은 거의 모든 동양인 손목의 핏감이 좋을 수 밖에 없는 사이즈입니다 케이스 크기에 유독 집착하는 분들에게는 뭐 희망적인 부분이네요 분명 살짝 아담한 크기의 시계인데 이 얇은 베젤 폭 덕분에 그렇게 왜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베젤 측면에 코인 엣지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베젤 그립은 뭐 필요 이상으로 좋긴 한데 저는 오히려 손끝으로 전해지는 이 느낌이 살짝 거칠어서 조금 과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120클릭의 단방향 베젤 느낌은 묵직하진 않고 가볍고 경쾌합니다 다만 백플레이는 살짝 있어 보이네요 전면 사파이어 글래스를 봤을 때 고의적으로 테두리 굴곡면을 두껍게 가져간 부분은 빈티지한 요소를 강조한 디자인 컨셉에 충실한 느낌이고 브레이슬렛은 뭐 딱히 흠잡을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으며 업계 표준이라고 할 정도의 엔트리크 스위스 브랜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어바웃 빈티지는 본사 및 국내 홈페이지에서 모두 구매가 가능하며 모든 주문은 덴마크에서 해외 직배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1926 엣지 코츠 모델 가격은 40만원대 초반이며 관부가세를 포함하면 대략 40만원대 후반 정도라고 하네요 이전까지는 홈페이지 가격 45만 5천원에 관부가세가 포함이었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관부가세는 구매자가 부담을 하고 대신 판매 가격은 10% 정도 인하된 금액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니까 참고하십시오 저한테 중요한 건 사실 할인코드였는데 아... 아쉽게도 도그워치 구독자들을 위한 할인코드 획득에는 실패하였고 대신에 가격 할인은 아니지만 도그워치 코드를 입력하시면 3구 가족 케이스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판매 가격이 18만원 상당의 고급 케이스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 설명란에 관련 정보를 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을 보면 베젤의 네이비와는 살짝 다른 빛반사가 조금 있는 썬네이 다이얼입니다 컬러도 네이비보다는 깊은 바다스러운 색, 청록색에 가까워 보이긴 하네요 12시와 6시 만에 샌드위치 다이얼처럼 인덱스가 안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원형 인덱스들은 양각의 형태로 다이얼 위에 붙어있는게 특징입니다 시분침 두께를 다르게 구분한 점과 화이트톤 인덱스와 다이얼 컬러가 좀 대조적이라서 시인성은 좋은 편입니다 12시 방향에는 스코브 안델센 로고가 덩그라니 6시 방향에는 어바울 빈티지 1926 SC 200m 등의 레터링이 표기되어 있는데 12시 로고는 크기 위치 모두 좋아 보이구요 1926 200m 스코브 안델센 까지는 모두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바울 빈티지가 좀 아주 살짝 커보이긴 하네요 이게 또 짧은 단어가 아니라서요 암튼 전반적으로 꽤나 깔끔한 인상의 다이얼을 맞습니다 고직스럽게도 날짜창이 없습니다 이건 인정 날짜창에 굳이 집착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나름대로 고민을 한 흔적이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이 시계의 무브먼트가 좀 재밌습니다 세이코 VH-31 이라는 컬츠 무브먼트 이긴 한데 스윗 세컨즈라고 해서 매초를 조금 더 뛰어 넘어가는 기능인데 1초에 4비트 4칸을 움직이니 얼추 보면 기계식 무브먼트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는게 특징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무브먼트가 괜찮아 보입니다 기계식 시계를 선호하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 누군가에게는 부드럽게 움직이는 초침 움직임도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기계식 육진동 무브와 완벽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한눈에 구별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기계식 무브먼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컬츠 무브의 정확한 오차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참신한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인정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로 브랜드의 국민 무브 NH35 농협 무브와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야광 성능은 조금 아쉽습니다 12시 방향 베젤에 포인트를 넣은 것도 좋고 밝기나 도포 면적도 뭐 그럭저럭 괜찮아는 보이는데 아무래도 지속시간이 평균보다는 짧아 보이네요 총평입니다 스쿠브 안데르센 어바웃 빈티지라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십시오 화려한 디테일이나 마감으로 승부하는 시계는 아닌 것 같고 딱 봐도 차분하고 소박한 인상입니다 특유의 얇은 베젤이나 돈글래스로 빈티지한 느낌을 살린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무엇보다 일단 전반적인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서 어느정도 외관 모습은 좀 먹고 들어가는 느낌 단점이라고 하면 가성비가 뛰어난 느낌은 아닙니다 만약에 한 35만원 정도의 구입이 가능했다고 하면 상당히 추천을 드릴만한 시계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기계식스러운 컬츠 무브먼트는 저는 유니크해서 좋네요 시계를 한두개 아닌 여러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유지보수 차원에서 더 선호할 것도 같습니다 솔직히 덴마크스러운 디자인이 다들 뭐 어떻고 뭐 어떻다고 하던데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게 그냥 충분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소박하고 차분한 시계를 구현을 했다는 것은 확실히 어바웃 빈티지 이 회사 대표 두 분이 시계를 상당히 좋아하고 본인들만의 분명한 취향을 시계에 잘 반영한 것 같긴 합니다 다른 흔하디 흔한 클라우딩 펀딩 사이트 가면 항상 있는 그런 일반적인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의 느낌은 아니네요 가격이 조금 아쉽다 뭐 이정도이네요 지금까지 도구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구워치 지속가능 교육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